선생님이랑 같이 축구할 사람 밥 먹고 운동장에서 보자 이번엔 어떤 애들이 들어왔을까? 기대된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줄까? 내가 대학생 때 얘기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네 요즘 보증금 삭이 많은 거 알지? 너네도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집 구하고 할 텐데 사기 안 당하려면 말이야 누가 학교에 이런 거 가져오래 복장도 엉망이네 너 잠깐 교무실로 따라와 이거 그림 너가 그린 거니? 진짜 잘 그렸다 과가해도 되겠는데? 애들아 졸업해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고 싶은 것들 꼭 이루길 바랄게 나중에 연락 꼭 해야 된다 너 정도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목표를 좀 더 높게 잡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는 건 어때? 본인은rai 조롱 안정